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8일 주간 뉘이츠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총 3건이 있네요 뭘까요? 첫째 우리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과학센터에서 연구교수를 모집하고 싶습니다 카이스트 하면 김명준 이명준 선생님 뉴스를 그냥 제가 거의 다 올리고 있어서 신입 연구교수님 한 분 또 모시고요 분야는 넓습니다 사실 디지털 인문학 계산사회과학 혹은 정보학 그래서 데이터를 다뤄본 사람 인문사회과학 측면에서 데이터를 다뤄본 분이면 다 지원할 수 있고 지금 일단은 한 명만 모집을 이번에 하고 아마 하시게 되면 내년 1월 1일 혹은 1월 달에 아마 임용되는 일정으로 임용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1월 정도 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12월 중순이긴 한데 1월 1일 임용 목표를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카이스트의 장점 좀 홍보를 해드리면 일단은 연구 공간 1 연구 교원한테 한 명의 1인당 한 명씩 다 연구 공간 큰 연구 공간 하나씩 주셨고 여기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간도 되게 넓고 그리고 다만 교내에는 없습니다 교내에 없고 따로는 전민동이라고 카이스트 주변에 유성구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한 차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점이 있고 저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점 아닌가요? 아 네 장점 맞아요 장점? 네 장점이라고 해주세요 막 개떼처럼 달려드시네 개인적으로 여쭤봤던 거기도 한데요 카이스트 KT 공동센터라는 거에 특별한 의미를 보여야 되는 건 아니죠 KT랑 관련된 산업을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죠? 아 KT랑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있긴 한데 저는 아니고 네네 KT랑 공동연구하는 팀이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장소 제공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런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은 디지털 인문학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인문 컨텐츠 학계 학술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12월 2일 저희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학술 대회 날짜하고 중복이 되어버렸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조율을 제대로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목포대학교 쪽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조연설을 김현 교수님이 하셔가지고 저는 근데 저는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총무 간사인 관계로 저는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 쪽을 참석할 예정인데요 네 그래서 김현 교수님이 기조 강연 해주시고 이제 생성형 AI 연구회 회장이신 노규성 선생님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고요 일반 강연과 일반 강연 섹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목포대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들을 보시면은 뭐 위덕대 강연 명의대 도성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우리 유인태 선생님이 좋아하실 거는 이런 거 AI를 통한 고문원의 현대화 작업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인문학과 인공지능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학술대가 있네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와 한국사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사 연구회에서 일단 고려대학교와 유튜브가 동시 생중계하는 11월 10일 학술대가 있습니다 오 11월 10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저 유튜브가 맞는지 다시 재확인이 필요하긴 한데요 여기에 유튜브 링크라고만 나와 있어서 제가 한국사 연구회 유튜브 링크를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여기 유튜브가 지금 보니까 최근에 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이긴 한데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곡편에서 곡편 유튜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네 그게 조금 걱정이 3년 전 유튜브네요 네 아마 라이브로는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이진환 한국사연구회 회장님께서 인사하고 장정선생님께서 이제 기종연하고 송상호 선생님께서 또 기종연하시고 그다음에 섹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김현정, 우동현 이 두 이름이 좀 눈에 띄긴 하네요 일단 제가 김현정, 우동현, 엉기석 선생님하고 정일아 선생님도 하시네요 토론의 허수 선생님도 어쨌든 모시고 유인텐은 누구시죠?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러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척